선생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뀜없이 모든 걸 주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소녀처럼 모든 걸 다 달라볼 만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바뀜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불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시리운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매일매일 나무에게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주어서 왕관을 눈들고 나무에 올라가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었습니다. 그러다 피곤해지면 나무 그늘에 앉아 잠을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나이가 들면서 다른 친구를 사귀고 발걸음이 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왜 이렇게 놀니? 어느새 나무에 올라와? 그저 타고 사라졌다고 안돼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 너무 커버렸어 나는 조심해서 물건도 사고 싶어 그리고 돈도 필요해 나에게 돈을 줄 수 없겠네 미안해 돈이 없더라고 아빠 이거 허락이 안 될거야 아빠 이거 허락이 안 될거야 엄마 더워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친구야 안녕 나는 이제 날씨에 온다 그냥 걷는다 나는 거기에 오신 수 없는 거 산가 하지 않아 나에게는 집이 온기를 해 너 난 너 나의 옆에 주변을 바라낼 수 없는 거 ние 애들이 없지 그래 거지 나는 영원하고 집으로 딸기 이즈 지구 그리고 소녀는 나뭇가지들을 배워서는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도 나무나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또 아득히 오래 지나간 후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말할 수 없이 기뻐서 말했습니다. 친구야 안녕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고 힘들어서 놀 수가 없어. 배를 타고 멀리 여행하라고 하는데 배 있니? 미안해 나에게 배는 없어. 하지만 내 중기를 배워서 배를 만들어. 소녀는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든 후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두 감사한 게 아닙니다. 미안해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을지 못하고 싶어. 귀엽게 만드셔도 Hotchi가 지나간 후에 나는 사과를 먹기엔 이가 너무 아파서 사과를 먹을 수도 없어 주의비를 타기엔 너무 즐거웠어 나는 그냥 주요한 곳에서 쉬고 싶어 너무 피곤해 앉아서 쉬기엔 나무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앉아서 쉬어 도려준 나무가 시키는 걸 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리언, 정례! 자리언, 정례! 자리언, 정례! 자리언, 정례! 자리언, 정례! 자리언, 정례! 정롱이 장 он 本当に変わってる 왜 눌러야지 왜 눌러야지 사진 찍는거고 동영상 찍는거잖아